네, 은행주 금리 상승 수혜 고배당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연말되면 은행에 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관련 이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코스가 1% 가까운 조정세, 코스피도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이 나오고 미국 나스사 선물도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조금의 불안감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 좀 선방해주는 쪽이 좀 금리 관련된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특히 오늘 약간 약부압 전환되기도 했습니다만 기업은행이라든지 우리금융지주라든지 비행기의 금융지주 이런 약간 은행, 그러니까 대출 여신 업무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기업,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신고 관계를 최근에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에 수위를 입을 수 있는 보험주 역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루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게 인플레 관련돼가지고 한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때 인플레 관련돼서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이 되었다, 은행주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이런 거와 좀 연관성에 있어서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이전에는 금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 대안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전자화폐가 지금 대안으로 계속 작년부터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거래가 좀 이루어지면서 어저께는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은 창투사 관련해가지고에 강한 상승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게임주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게임주도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분들이 모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라든지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엑토즈 소프트라든지 약간 이제 단속의 작품에 대었던 기대감들보다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과 또 연관성 있는 기업들이 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꼭 비트코인 때문에 전자화폐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인플레에 대해 해치 수요 이런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들이 오늘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은행주 금리 상승에 관한 어떤 이슈였지만 이 안에서 또 게임 컨텐츠, 비트코인 이렇게 또 당연히 금융주까지도 함께 지금 관련 테마를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주 얘기는 나누겠지만 게임 컨텐츠 쪽, 비트코인 얘기 좀 더 풀어놓고 싶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지난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각 국가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자화폐 관련해서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지만 그러지 않은 기업은 보장하지 못해준다. 그런데 합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온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러한 기류, 부정적인 기류는 이어가겠지만 하지만 그건 정부 정책 혹은 제도상의 문제인 것이고 시장에서의 거래라든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금융시장, 특히 ETF라든지 선물지수로 지금 전환이 돼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먼저 선두에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연초부터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비트코인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펀드의 편입을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선물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여름에 좀 조정이 나왔었고 지금은 다시 그를 돌파하는 부분들. 또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 있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감이 바로 실적이 연관되거나 혹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해보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대세를 거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흐름이 한 번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된 섹터들 좀 바라보실 수 있고 특히 게임주들이 최근에 비트코인하고 어떤 연관성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메타버스하고 또 다른 부분들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같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 오늘같이 10% 이상에 급등하는 날 당장 매수하자라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흐름 자체가 여전히 상승 기준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왔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은 제도권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주들도 그 안에서도 뭔가 가상화폐와 연관성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오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린 금융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하고 투자의 관점으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은행주 보험주들에 대해서의 관심은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초에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군불만 떼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9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 11월에 금리 인상을 또 한 차례 더 할 것이고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한 3회 이상은 2회 이상, 2회에서 3회 이상을 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내년 하반기 정도만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금융주들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은행주, 보험주들이 그동안 조금 실적 대비 저평가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발표했을 때는 특히 은행주들은 역대 최고 실적,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막상 주가는 못 올라가거나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측면 거기다가 정부 규제된 우려감들도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 이후 분기배당이라는 이런 배당 규제도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배당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투자 심리를 회복, 더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대출 규제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런 은행 관련한 어떤 금융주들에 대한 수혜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한 짧은 악재로 봐야 되는지. 그런데 정부 규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정부에서도 말을 하는 게 규제라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총량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라고 규제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전세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숨통을 튀어주는 부분들이 좀 있고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내성이 생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예전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규제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은행주들이 먼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상승폭이 조금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위콜에 나오는 부분이 좀 있는데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에만 하더라도 한 1만 1천 원 하던 주가가 한 1만 3천 원대까지 올라왔었다는 거죠. 이렇게 큰 대형 은행주가 이렇게 조정 없이 가파르게 올라왔고 또 아시다시피 9월, 10월 중순까지는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조정기에 오히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 것이라고 보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단계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윗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단계 차이점 매물인 것이지 이것이 추세를 꺾을 만한 내용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어쨌든 보험주 중에서는 가장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 섹터거든요.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손해률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설정하는 게 금리에 연동해서 보험료가 설정이 되는데 이미 금리가 낮은 시기에 연초에 보험료를 많이 올려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간 데서 보험료를 다시 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현대해상도 최근 10월 한 달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유지하면서 고점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여신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은행들이 그 기관 얘기했죠. 말씀드렸는데 주로 지방은행들이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대형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영업 말고도 카드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아이비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지방은행은 그런 쪽보다는 약간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예대 마진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1,300원, 1,000원 전후로 해서는 분할 매수관에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종목들 전반적으로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분위기가 있네요. 혹시 이 안에서 그러면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만약에 탑픽 종목을 좀 끊는다면 기업은행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흐름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부터 우상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기업은행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5월, 6월 달에 고점을 어제, 오늘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고 DGB 금융지주라든지 아까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미 10월 중순, 10월 초쯤에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던 기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선 매물이 나온다라면 오히려 그다음에 기업은행 쪽으로 해서 외계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기업은행이 좀 승인자 마진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고 은행주들이 전동적으로 고배당 주긴 한데 기업은행이 그 안에서도 원래 배당을 좀 많이 해주는 기업은행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외국인 기관들 계속해서 지난 9월 말 이후부터 보신다면 승매수 기조, 쌍크림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을 시도하는 와중에도 그렇다면 저는 안정적인 수급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가 공직적이신 분들은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니신 분들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 다음 주까지 해서 5일선 정도 터치했을 때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4,000원 정도 잡아놨고요. 손절가는 한 1만 5백 원 정도. 어쨌든 이게 이번 상승의, 10월 달 상승의 시작점이 1만 5백 원이기 때문에 1만 5백 원 정도가 지켜진다면 좀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2분기까지도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럼 3분기 또 실적 예상치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어쨌든 소상공인이든 뭐든 대출을 해주거나 해줄 때 기업은행이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연체율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존해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히 다른 은행들 대비해서는 좀 적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유수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